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윙앤화초 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영상 하나 찍었구요 여기는 이제 전등사 올라가는 길 오늘 엄청 많이들 오셨구요 좀 전에 찍었던 그 탑들이 주변으로 이제 찔레꽃들이 찔레꽃 같은데 찔레꽃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구요 흰색 담장을 이루듯이 그 하얗게 핀 꽃들 어 그쪽으로 탑들 제가 있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확실히 몰라서 제가 아까는 그냥 어 스님들 모시는 탑 같다고 했는데 우리 이 피디가 지금 그러네요 사리 탑 이라고요 그니까 맞아요 스님들 모시는 탑이 맞았네요 자 연등도 이렇게 걸렸구요 연등 지금 전등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엄청 많죠 많이 들어오셨어요 자 다음 주인가요 석가탄신일 이래서 어 연등이 이렇게 쭉 걸려 있구요 자 저기 보이는게 우리 이 피디입니다 지금 오늘 다육이 관리를 안해도 돼가지고 모처럼 짬을 내가지고 여기 전등사 밑에서 식당 하시는 누님 댁에 놀러 왔어요 온지도 오래되고 자 여기는 어 문화관광 해설 안내라고 이렇게 돼 있구요 많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저 앞에로 우리 피디는 도망갔습니다 저기 저 걸어가죠 뒷짐 짓고 뒷짐 짓고 가잖아요 우리 그 손녀들 애기 때 애기 막 돌 지나갖고 이제 걸음 아장아장 그렇게 배울 때 뒷짐 짓고 걷더라구요 할아버지가 뒷짐 짓고 걷는 외할아버지 친아버지 다 뒷짐 짓고 걸으니까 애기가 뒷짐 짓고 걸어가는거 흘릴내려고 개가 지금 벌써 엄청 컸답니다 그래 이제 소녀들이 크는거 보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는거죠 야 여기 항아리 가운데 항아리가 하나 저 무슨 김치항아리는 아닐거구요 자 여기 갖다 심어놓은 화초들이 이게 뭔가 달개비인가 아무튼 이름은 모르겠구요 이게 다육이를 같으면 화초가 변이 좀 변이가 와가지고 다육이 같으면 금다육이네 금다육이 달개비인가요 봉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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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륜금 다육이 봉륜금처럼 봉륜이 들어가 있는 화초인데 이건 다 이제 요렇게 심었어요 꽃은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지 나리꽃 나리꽃이 많이 자생을 하고 그랬더라구요 보니까 자 올라가는 길 많이 들어오셨죠 아 그리고 너무 시원해요 진짜 바람이 어찌나 시원한지요 우리 피디 운동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빈 모습 빈 모습 근데 아직 머리는 안 빠졌어 저기 조금 빠졌나 가운데가 쪼꼼 행하네 아유 아유 정말 이게 풀 갖다 심은 거 같은데 그쵸 우리 어렸을 땐 요런 거 가지고 머리 따고 막 놀고 그랬잖아요 이런 풀 가지고 시골에는 장난감이 없어서 가지고 놀 게 없으니까 아이고 올라서 가지고 요런 풀 가지고 막 머리 사람 머리 따 듯이 머리 따고 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풀들이 많네 요거는 일부러 심은 거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풀들은 이렇게 다육이 찍을 게 없어 가지고 여기 씨앗 아 이렇게 씨앗이 이런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생을 하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 영상 찍다가 발 헛이 띄면 완전 낙상해요 낙상 여기도 있네 여기 여기 보세요 요 밑에 얘들은 아 얘들은 다른 종이인데 아유 이쁘다 그죠 그냥 얘들은 얘들은 심은 거 같고 보세요 이런 풀들이 머리 따고 놀기 좋은 풀들이 이렇게 많네요 바람에 막 하늘하늘 아유 진짜 여기서 자연을 느끼는 거예요 보세요 얘도 무슨 풀인데 화총과 풀인지 아무튼 다육이 복륜 같아요 제 눈에는 다 다육이 금들로 보이네요 금다육으로 보여요 금다육에 꽂혀가지고 작년부터 금을 그렇게 사날랐잖아요 아유 금을 비쌀 때 사가지고 망했어요 자 어머 이거 다 화산석인가 보다 화산석을 이렇게 갖다 깔아놨네 여기 바위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저기 아주 이쁜 꽃도 있다 여기 왔다가 그냥 영상 안 찍고 가면 갔다 왔는지 언제 갔는지 생각도 안 나잖아요 여기 꽃 여기 꽃 아 이거 다 달리아 같은데 아유 이쁘다 달리아 같아요 아 이쁘다 달리아 꽃 같은데요 아이고 가까이 아이고 이뻐라 아 얘는 또 아 얘는 작약 같고요 얘는 작약 같아요 이뻐니까 그리고 얘는 달리아 같거든요 달려도 이렇게 색감이 다 틀려요 꽃 색감이 아유 이뻐라 멀리서 보면 이렇게 하늘도 맑고 아침에 흐렸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낳았을 때 흐려 가지고 약간 비가 살짝 오더니 지금 그쳤어요 진짜 많이 들어오셨네요 보세요 코로나 끝나 가지고 근데 요즘에도 코로나 저희 사도는 저 엊그저께 코로나 걸렸대요 확진 근데 코로나 검사를 요즘엔 따로 해주지도 않고 그냥 감기약 처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심하면 이제 심해서 입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사도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여태 버티고 있다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조심을 해서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뭐 조심한다고 안 걸리고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이 피디하고 저는 그 백신을 다섯 번 맞았어요 다섯 번 4차 5차까지 맞았거든요 4차라고 하는데 5차 그 무슨 변이종 그 백신까지 다 맞았어요 그래 가지고 코로나 안 걸렸고요 우리 딸이 우리 집 오더니 그 마스크에 이건 무슨 꽃인가 국화 같은데 국화가 가을도 아닌데 피나요 마스크 화장품 마스크 묻은 거 화장품 묻은 거 마스크 보고 아 기절을 하는 거예요 엄마 그거 버리라고 그래서 엄마는 그거 빨아서 쓰는데 빨아서 한 번 더 쓰고 아마 한 개 가지고 한 달도 넘게 쓰는데 이랬더니 아우 기겁을 하면서 어 왜 그걸 버리지 그게 마스크 없는 것도 지가 박스로 사다가 붙여줬는데 마스크를 화장품 묻은 거를 또 쓰고 그걸 빨아서 쓰냐고 난리가 아 막 그래 가지고 야 너는 하루에 하나씩 마스크 쓴 애는 코로나 다 걸렸잖아 근데 엄마는 그거 가지고 한 달도 넘게 빨아서 써도 코로나 안 걸렸구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엄마처럼 더럽게 살아야 코로나 안 걸리나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꽃인가 이제 꽃만 눈에 보이네요 국화인가요 이게 이파를 보니까 국화인데 국화꽃이 벌써 이렇게 피나 이쁘다 바람이 하늘 하늘 한 게 너무 이쁘다 그렇죠 아유 그냥 주말마다 그냥 다육이 킵핑농장 가 가지고 다육이나 쭈긋떡거리고 그냥 분갈이나 하고 밖에 바람을 하나도 이렇게 나와서 쐬지를 못하고 이래 가지고 내가 국민 다육이를 당근에 다 팔은 거 아니에요 너무 그냥 다육이에 묻혀 사르니까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이럴 돼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좋은 공기도 쐬고 이래야 되는데 킵핑장 가서 매주 하루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 하루 치는데 거기 가서 다육이 갔다 주물떡거리고 앉아있으니 그래서 다 거의 작은 건 다 팔았습니다 국민이는 자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자 못 오시는 분들 영상으로 보세요 자주 와야 자주 오긴 와요 여기 몇 년째 거의 예전에는 자주 올라왔어요 저 입구에서 그전에는 돈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안 받았네요 전에는 여기 4,000원인가 얼마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돈을 안 내고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obrigado 여러분 여러분